안녕하세요. 대구 복회나니엄 원장 서영석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기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되게 어려운 문제고 보통 길에 가다가 도란 무엇입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기공을 수련하고, 기를 수련한다고 하죠. 명상 호흡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에 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저희가 밥을 먹듯이, 밥에도 보면 여러가지, 볶음밥도 있고, 면밥도 있고, 잡곡밥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듯이 기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이론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공기입니다. 공기. 저희들 공기가 있어야지만 숨을 쉬고 생존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겠죠. 공기를 주로 호흡을 하고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게 폐기간이겠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를 주관하는 장기가 폐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공기를 주관적으로 해서 호흡을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호흡을 하고 살지만 공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은 요 최근에 되게 많이 인식을 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가 생기게 되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 더뎌질 때 미세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물론 오염문들이 생기겠죠. 오염문들이 생기고 나서 공기의 흐름이 더뎌지게 되면 그냥 기가 공기의 흐름이 정체가 되면서 미세먼지가 쌓이게 되고 미세먼지가 쌓이게 되면 우리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공기의 흐름을 저희들 대기권에서는 몇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 전 위측에는 상승기류가 있어 가지고 그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여서 비행기가 조금 더 쉽게도 가고 제트기류라고 하죠. 드리게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트기류를 타고 북극에 있는 한파가 한반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북쪽에 있는 찬 공기와 남쪽에 있는 따뜻한 기운이 서로 어우려 가지고 정체가 되면 장마가 되기도 하고 이 기라고 하는 것에 자연에 있어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하늘에 있는 공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체가 이 공기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사람이 있어서 기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공기에서 호흡하는 산소와 우리 음식에서 받아들이는 영양분을 결합하여서 우리의 심장이라든지 우리의 활동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음식으로서 먹어서 그리고 공기에 있는 연소를 시킬 수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인체에서 결국 그것을 태워서 우리 몸이 온도가 36.6도라고 하는 동물적인 그런 에너지 태워서 기본적으로 체온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 것이 전기입니다. 전기 우리 인체가 생체적인 반응을 하면 전기적인 신호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댐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그 차이로 인해서 터빈이 돌고 그 회전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전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전기를 전선을 가지고 우리 도시로 끌고 와서 이것을 가정에 쓰면 가정용으로 있는 냉장고를 하고 불이 오고 아주 다양한 것으로 쓰고 산업여행 가서는 공장을 돌리고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전기는 전기라는 형태는 물과 비슷해서 어떤 곳에 가서 다시 또 회전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체도 이렇게 음식물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와 폐에서 받아들인 공기를 합성하여서 길을 만드는데 그것이 전기적인 형태로 주로 신호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면 신경계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와 우리 오장육부와 그리고 모든 근골격계가 연결이 되는 것은 이런 전기적인 신호로 왔다 갔다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서양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이런 전기적인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인식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어찌되었건 변환되어져서 우리 인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것은 도인이라고 해서 명상을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면 인체에 기가 순화가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떤 식으로 움직인지에 대해서는 인식하는 부분이 부족하였지만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게 인도에서 말하는 요가라든지 요기들이 하는 그런 쪽으로 발달이 되었고 동양에서는 뭐 다주다행한 기공수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이라기보다 어찌되었건 기라고 하는 부분을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호흡을 조절함으로 인체가 다시 균형적인 부분으로 돌아간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었겠죠. 그리고 수련을 오래 하다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는 태열금화종지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호흡을 어떻게 하면 인체의 변화가 어떻게 오고 이런 식에 대한 그런 기공수련서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한의학에 있어서 뭐 이런 것을 호흡을 하고 수련을 하고 하는 부분을 학문 체계에서는 그렇게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거는 의학을 하는 부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이 보다 관심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이런 정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인식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고 있는 이 생존하는 사람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활동에는 기본적으로 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기라는 부분과 그리고 음식에서 오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런 정기적인 신호 이런 부분을 여기에도 다 기라는 부분이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그 속 뜻에서는 길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길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늘이 가는 길.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돌고 지구가 돌고 달이 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게 역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날짜가 가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전에 현인들은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단지 의학에 있어서 이런 길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저희들은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은 침을 놓고 하면 경락이라고 하는 기가 가는 그런 부분을 양방의학에서 말하는 근육신경학적인 구조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몰랐겠죠. 일단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런 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진다. 이렇게 인간의 삶이 영이 되어진다. 이렇게 그 기저의 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요.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곡기라고 합니다. 이게 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은 술입니다. 술. 이거 왜 술이냐고 생각을 하시냐면 옛날에는 사실 먹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에 있어서 제일 정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술을 한 잔 뭐 다들 드셔보시면 술을 드시면 기운이 위로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로 만든 막걸리든 어찌됐든 술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에 있어서 제일 정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깔아앉고 술이 되고 남은 찌꺼기 같은 경우는 탁기라고 합니다. 이게 순수한 기라고 하는 것은 위로 뜨고 잘 활동하고 이런 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생각을 하면 술을 한 잔을 먹고 한 두세 잔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효가 되고 곡식에 있는 아주 정미로운 기운을 술의 형태, 알코올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사람이 습취하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몸의 신진자에서도 활발하게 되고 순환이 잘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먹으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독되는, 밥을 먹고 중독된다고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듯이 술을 먹고 하면 결국은 뇌에 과하게 되면 뇌가 망가지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되겠죠. 저는 인체에 있어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가 순환을 하고 있는 부분에 무엇이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저희들 지금 일상생활에도 엄청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떠니 그런 것도 다 기라는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기라고 하는 것은 흐르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는 있는, 그리고 그 작은 흐름들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짐을 보고 경기가 어떻다라고 판단하듯이 사람의 몸에 있어서 기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기운이 좋다, 기운이 탁하다, 그리고 기가 없다, 기가 빠진다, 그리고 탈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도 되어지지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딱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기와 전기와 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기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